오늘 서문시장에 부산 어묵 장돌이라고 대표적인 어묵 또 그리고 보시면은 더 맞은편에도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어묵 여기보다는 여기를 또 선호합니다 여기가 조깃살 빨간 어묵이 완전히 맞지? 조깃살 찐 어묵, 밀가루 무천갑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사람 진짜 맞죠? 와 이거 대박이다 이게 빨간 어묵이다 빨간 어묵 빨간 어묵 나 이거 먹을래? 이거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 떡볶이 있고 여기 꼬뎅이 있고 이거 먹을래? 이거 매운거 이거 매운건데 이거 매운거 이것도 매운거 이 소스 안 매칩니다 응 소스무치는 것도 먹을래 먹을래 응? 먹어봐봐 말씀 안들려 자 이거 이거 별인데 앞에 거기껏 떼고 양념장 양념장 양념장이라서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일단 어묵에 두개 그렇습니다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이거 어묵 보자 진지하네 그 색깔 고기만 하고 다 되어있다 이거 뭐죠? 찍어먹는게 없는가 보네 세계만 먹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연애인들도 많이 오고 많이 왔네 행복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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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